불교계가 코로나19 극복을 발언하며 한국불교 전례 이후 최초로 부처님 오신 날 법요식과 봉축행사를 한 달 연기에 봉행합니다. 정 관계자는 1700년의 정통성보다 국민 건강을 우선한 결단이라며 감사를 표했고 교구본사는 변경된 일정을 전국 불자들이 숙지할 수 있도록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봉축 일정 변경 발표 후 반응 이은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조기종을 비롯한 30여 불교종단 1만 5천여 사찰이 코로나19 극복의 뜻을 함께하며 법요식을 비롯해 올해 부처님 오신 날 주요 봉축행사를 한 달 연기에 봉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국가무용문화재 122호 연등회 등 정부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 박양호 장관은 종교계 최초로 집회를 전면 중단한 불교계의 선제적 대응에 먼저 감사를 표하고 어려운 결단이 국민과 사회의 표본이 될 것이라고 평했습니다. 먼저 선제적으로 본의되어 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를 제가 표했고요. 어쨌든 또 우리 국민들도 다른 또 사회 여러 분야에서도 이걸 존중하면서 함께하지 않을까 또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는 1700년 한국 불교의 정통성보다 국민의 건강을 우선으로 생각한 어려운 결단이었다며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일련의 조치에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 총무원장님께 그런 결단에 대해서 감사를 드렸습니다. 국민 건강을 염려하셔서 불교의 오랜 전통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해주시고 국민 건강을 우선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렸습니다. 봉축 일정 조정에 대해 발빠르게 논의하고 의견을 모은 전국 교구본사 주지스님들은 환영의 뜻과 함께 주요 도시는 물론 지역 소규모 사찰 신도들도 변경된 일정에 혼란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는 등 후속 조치와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신도님들은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시골 같은 노사님 같은 경우도 오직 말한다고 해서 부처님 나라 와놓은 것도 아니고 등도 그때 안달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저래서 큰 대형 법회를 안내를 잘해서 대중이 모이는 행사를 5월 30일 날 이렇게 하는 것으로 홍보를 잘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SNS나 편지 발송을 통해서라도 또 플랜카드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라도 많은 불자와 국민에게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남은 기간 동안 종단의 지침과 대응은 물론 전국 사찰이 SNS, 문자 발송, 현수막 등으로 많은 불자와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한 달째 모든 법회를 취소하며 재정적 어려움을 감내하고 있는 불교계가 이번에는 1700년 한국 불교 역사의 전례 없는 결단으로 다시 한 번 국가적 위기 극복에 힘을 실었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천이 모신 날과 코로나 극복 및 치유를 위한 법회까지 앞으로 한 달 사회적 거리 두기를 염두에 둔 불교계의 결단이 보다 효과적으로 사회화될 수 있도록 남은 기간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종단 대응은 물론 전국 본말사에 대처가 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BTN 뉴스 이은아입니다. BTN 뉴스 이은아입니다. BTN 뉴스 이은아입니다.